최선희 담화 발표 후 12시간 만에 대파란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 그에게 회담 취소 역시 거래의 기술 중 하나였을까. 지난 3월 우리는 거래의 기술의 공동 저자인 토니 슈아츠 씨를 만났습니다. 트럼프를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그는 대표적인 트럼프 비판론자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이 시각 세계의 경험이 되는 일화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각 세계에 대한 생각은 아픔을 많이 봤고, 그는 이것이 기술을 알 수 있는 일을icsaще입니다. 그는 이런 서비스스텍의 금액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각에서 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극에 한 번맨을 가져와они히 수 있는 일을까요? 그는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더는 주인고요. 북미 정상회담 개최까지 순조롭지 않을 거라는 조언도 건넸습니다. I think Mr. Trump is very much about himself, and he is looking for maximum entertainment value. He loves the idea of sitting down with Kim Jong-un. Just imagine the ratings, imagine the whole world watching this spectacle. So for Trump, this is the biggest show on earth. Why not? He, why not sit down with Kim Jong-un and have hamburgers. Trump 대통령을 잘 몰랐던 북한. 과거처럼 벼랑 끝 전술을 펼치다 결국 역공을 당한 셈입니다. 회담 취소 직후 발표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담화는 내용도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오히려 북한이 가비관계에 있었다면 오히려 우리울로 전환이 되고 북한은 오히려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김정은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야, 이 판단은 참 잘못했구나.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죠. 예측 불허 혹은 고도의 전략가, 그 무엇이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한반도 미래를 결정할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입니다. 한반도 미래를 결정할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